어제 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효과적용 음성변환기 여기서 녹음을 키리파이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이버 메모에서 서울동부익센터에서 어제 한 학부가외학생 보호자특별교육 1차십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화면 캡쳐하겠습니다. 화면 캡쳐됐구요. 요거를 스크린샷 갤러리 스크린샷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안쪽 아래 이게 편집단추인데요. 이건 갤럭시 S8의 경우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자르고 저장물을 누르고 하얀색의 검정 글씨는 좀 밋밋해 보이니까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서 편집을 들어가서 배경색을 바꿉니다. 색이 여러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더 밝아지는 모드도 있고 단조롭지만 분홍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한가지 뭐 이렇게 미색 상하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 또 위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글씨가 있으니까 밋밋해서 이제 요거를 누르면 이미지를 스티커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들인데요. 내용에 따라서 고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용에 맞게 고르면 가장 좋겠죠. 서안별 상담인데 지금 전철로 인천에 간 전철 안이라서 그 정도 골라볼까요. 상대 좀 분기가 낮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독화도경 음성변환기 가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덜러리 여기 있죠. 이 이미지로 불러옵니다. 이거는 이게 녹음파일이 45분 45분짜리기 때문에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면 요거를 영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영상이 완성이 되면 유튜브에 탑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지금 인천으로 생활주도부장님들 연수하러 가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